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강병원 의원실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광산란 방식 간이 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평가 결과 설치형 측정기 12개의 정확도는 48에서 86%까지 제각각이었고 이 중 1개는 정확도가 50%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거치형 제품의 경우 4개 중 3개가 50에서 60%의 정확도를 보여 실험 대상 16개 제품 가운데 7개가 정확도 70%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환경부는 정확도가 70% 미만이면 측정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 환경부는 정확도가 5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환경부는 정확도가 5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